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요즘 싱어게임 보거든요 이 사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샀습니다 오늘은 두 명만 있는 날이라서 두 개만 샀어요 오늘의 아침 온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? 밖에는 영하기 때문에 좋았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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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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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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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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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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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일바스켓 사장님이 연말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. 디보크 공식 판매처여서 제가 이 브랜드를 안 쓰는 것 같아서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이거를 실장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은 컬러는 되게 사실 타이미 시리즈랑 뭔가 비슷해 보이거든요. 질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발라보려고요. 네일바스켓 사장님이 연말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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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최강은 콘서트 quedvel은 저는 다는 중간에 물템을 끓여서 이제 앗 스팟을 다 해 놓고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하고 이런 컬러들이고, 10번이랑 11번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. 9번이랑 13번은 연하고 진하고의 차이? 되게 예쁘더라구요. 15번이 일단 제 최애 색상입니다. 이런 느낌. 멋떨어지는 위치 순정. 그럼 제 추억은 버렸ettu 사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잘티干거리를 지켰어요. 그러고 싶은 2 thyroid이 좋아해요. 서비스 이 친구들 저번 여름이 신상으로 나왔던 게 이럴 때 나왔네 양배추 전복 치즈 치즈 사과 고생 서비스 고춧가루 . . . 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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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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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찼어요 자 이제 걔도 하는 거예요? 네 하지만 안 들어가요 아 큰일 나요? 5만원 마스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? 이거는 360도용이고 집중품 사용도 예정이고 음 이게 열 그런 거 5열 아 그래요 에이아이 이야 멋들어진 멋있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가열시기니까 가열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와 짱 멋있다 바숙이 이 사먹이 하나도 없어져 여기 서메시 이거를 이 입안에 솔솔 옆으로 너무 colder 그렇게 펄팅하기만을 기다리는데 손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? 펄치 얼마나 잘한다는 고민이 다 아는 게 귀엽다 아? 귀여워 확인할 때 보니까 50도였어요 근데 진짜 어제 소통한 날 퇴근할 때 눈이 진짜 닮았어요 눈 진짜 촉촉하고 어제 집에 가는데 얼굴도 촉촉해 여러분 이 차 오랜만이죠? 이 차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핸들도 까지고 아니 핸들 왜 까져있어? 어머 어디 이제 봤네? 핸들도 까지고 그렇습니다 어? 문을 안 닫았나 봐 제대로 이 차는 저희 엄마가 만두 산책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두의 흔적이 막 이렇게 침 같은 게 이제 묻어있는데요 어쨌든 이 만두 칼을 타고 오늘은 출근을 할 거예요 가보자고 만두 간식 주세요 해봐 머리가 왜 자꾸 나빡해 아니 그거 말고 비타민 통에 있는 거 만두야 빨리 형한테 간식 달라고 그래 오케이 그거 말고 매형 간식 쪽 아니 붙인다 먹고 싶어? 앉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왕에 확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